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몇 시간 잤게요? 한 시간 잤어요. 지유를 위해서 고구마를 까겠습니다. 이런 뮤비 촬영하고 하면 새벽 연습 많이 하잖아요. 그게 쌓여서 더불어가지고. 나 이거 보고 내가 너를 위해 다 깠단 말이야. 한 번 더 먹을래. 천천히 먹을래? 아 너무 감동해. 금덩이 같아요, 금덩이. 훈훈하죠?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호구마를. 어머니, 소고마가 아니라 호박고구마야. 그래 호박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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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주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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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